베거니도 오빠 배가 아파? 베거니도 오빠 배가 아파? 아프지 마라 배가 아팠어 아야야 있어 다리는? 다리도 아팠어? 다리도 아야 했어? 산책할 때 괜찮은 것 같은데? 산책! 다리 안 아픈 거 아니야? 다리 아야 맞아? 아야야? 산책할 때 괜찮은 것 같은데? 산책! 다리 안 아픈 거 아니야? 다리 아야 맞아? 아야야? 아야야? 오.. 알았어 알았어 그랬구나.. 다리가 아야 했구나.. 괜찮아 이제? 배 소리나네.. 배가 아프게 해서.. 배가 왜 아픈가? 배 아프지 마라.. 아프지 마라.. 배 아프지 마라.. 아프지 마라.. 아프지 마라.. 아직도 아파.. 배가.. 배 아야 아야.. 괜찮아요? 배가 아야 아직도? 아야? 그만해? 괜찮아? 아까 산책할 땐 괜찮았잖아 산책 산책할 땐 괜찮았잖아 아까 산책할 땐 괜찮았잖아 산책 산책할 땐 괜찮았잖아 아퍼? 진짜 아픈 거 맞아? 진짜 아픈 거 맞아? 완전 산책 아까 산책할 땐 괜찮았지? 산책할 땐 괜찮았지? 지금 여기 아야 아야 한 거 맞아? 배 아야 아야 해? 아야.. 아프지 마라.. 음.. 괜찮습니까 이제? 다리야.. 다리 괜찮아? 그만할까? 안 아프지 이제 그만할까? 안 아프지 이제 손가락은 찌릿찌릿해? 입 강아지 예쁜 강아지 배 아프지 말아라 우리 강아지 배 아프지 말아라 잘 수 있게 아프지 마 강아지 강아지 예쁘이 강아지 예쁘이 강아지 아하 참 괜찮아 배가 아파? 오 Fair 배가 아파. 배가 아파. 배가 아파.